오늘 여러분들에게 공목하여 드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까지 말씀하시고 비밀이야기 구원의 기대라는 정보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없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어린이들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그 가운데 있는 12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적권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므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는 사람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적권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자, 목사님 얘기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부모님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디오 클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디오 클립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눈을 반짝반짝하고 좀 잘 보세요. 자, 이 비디오 클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처 clam 우리 생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sitä 정도가 된atifi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하나님이 tolerant 그래서 안녕 친구야 안녕 반가워 반가워 내 이름 수지 오빠 은이모니 나 늦겨서 스타일링 나 늦겨 스타일링 아 안녕 누나 오늘 내가 왜 왔냐고 응 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잘 써놓았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지 않니 아무나 깨끗할 수 없는 비밀이야 한번 들어볼래? 네 이 이야기수는 얼마 전 내가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엄마가 지어서 해주신 이야기 나기는 뭐하셨어요 하고 여기 이 성경책에 말씀이래 진짜 진짜 실제이야 이 비밀이야기를 듣고 나는 얼마나 깻먹는지 몰라 그리고 이건 정말 비밀인데 쉿 이 비밀이야기를 듣고 이불에다 쉬래 내 부끄러운 버릇이 못 찾았지 뭐야 혹시 너에게도 고치고 싶은 부끄러운 버릇이 있다면 꼭 잘 들어봐 ech 에이 힘을 던줄까니 띠똥띠 바로 시계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이 시계가 갑자기 황황황 삭혀났다면 믿어집니다. 맞아!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시계가 뻥하고 생기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졌던 우주도 지구도 사람들도 누군가 만들었겠지 그분은 바로 바로 하나니 우리 지상만큼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소리도 지나면 예전의 성경에 의해 만들어졌던 나의 소리도 지나면 우리 지상에 의해 만들어졌던 우리 지상에 의해 만들어졌던 우리 지상에 의해 만들어졌던 수고가 만삭아 언니! 언니! 아가가 엄마 품을 떠나면 너무 슬픈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 너무 슬퍼도록 지어졌어 하지만 하나님 품에서는 뭐든지 즐겁고 행복했지 그런데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 바로 도둑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간 도둑! 그 이름은 바로 사나, 마귀, 귀신이라고 해 이 사나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지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 그만 하늘에서 쫓아났대 이 사나는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사람에게 찾아와 하나님과의 중요한 약속,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주예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어기게 거짓말을 했단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만 사나는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게 된 거야 그때부터 사나에게는 문제가 찾아왔어 이 도죄를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바로 죄라고 한대 주인과 상담들은 동물을 잃은 너와 같이 외롭고 흉흉하게 배웠어 마시는 음식을 먹어도 예쁜 모습이 가도 주인과 상담들은 동물을 잃은 너와 같이 외롭고 흉흉하게 배웠어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네 결국 죄 때문에 마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을 모두 빼앗기게 된 거지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길을 주셨어 그 해답이 뭔 줄 아니?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방에 공부를 생각한다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가르쳐줄게 자기의 맥성들 그리스도 구하는 성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 함께 찾았네 성경책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만이라 그리고 나를 따라해봐 사랑의 예수님 저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모든 죄와 저주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자신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보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와! 정말 축하해! 이제 너는 태양기 되는 곳을 다시 찾을 수 있어 다시 하나님을 만난거야 이제 너의 마음속에 든 성경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 혹시 혼자 잠들기 보석하면 이제 나는 해봐 또 하나님과 얘기할 수도 있어 그것은 따로 기도 나는 예쁜 꽃을 못대면 하나님 더 예뻐요 라고 대화를 해 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어딜 가든지 천국과 천사가 너를 보내주지 정말 멋지지 않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 차려는 천국에 갈 테니까 천국에 더 달한 미끄럼 흐린다면 슈욱! 한번 자보고 싶어 또 정말 멋진 선물 중 하나는 온 세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정말 힘을 주신 것 낭낭한 말씀 상큼한 지 주신이 기다리라 우린 전 세계에 어느 나라들의 복음을 정하게 될까 우린 전 세계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 너의 빼앗긴 마비가 화가 나서 너를 괴롭힐 거야 막 화가 날 때도 있어 다른 사람이 뉘어질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도 있지 그럴 때는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소리는 나만 해도 흘러갈지 않아 너희들도 한 번 해볼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소리는 나만 해도 흘러갈지 않아 너가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재밌어 나의 이야기는 모두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게 많아 알고 싶을까 너의 더 많니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 이제 일회 시간을 통해서 아우 나는 삐비를 안 하다가 자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자 비디오 잘 봤습니까 네 복습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시계의 그림이 생각납니까 이 시계는 형하고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까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주도 지구도 사람도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세상 나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말씀에 보면 우리 시계 간단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보면 저렇게 복잡한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저거 누가 만들지 않고는 펑하고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부에서 3장 4절 성경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집마다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듯이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이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을 때의 토끼, 병아리, 호랑이, 뱀, 꽃과 나무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을 치라 새야 저 하늘을 달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아 너는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사람은 아기가 음마품을 떠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 없게 지어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꿈에 있으면 뭐를 하든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찾아왔다고 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도둑이 나타났어요 행복을 빼앗아가는 도둑 그 도둑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망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사탄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지원받은 천사였는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다가 그만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던 사람들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만들었어요 무슨 약속일까요? 저 선아파를 다 먹으면 안된다 그러면 죽는다 라고 말하였는데 그것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부른말을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게 하였어요 자 그때부터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 문제를 뭐라고 부르죠? 그 문제는 죄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부모를 잃은 고아처럼 외로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책을 많이 입어도 외로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은 모든 행복을 비확히게 되었습니다 자 죄를 지으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불안하게 하고 그 죄가 우리를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행복하지는 않아요 또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끗해져요 옆에 있는 친구가 미워지고 보기 싫고 한 대 때려주고 싶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르쳐서 성경의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이 나오는데 음행, 도둑질, 살인, 가능, 탐욕, 악독, 속임수 이런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친구의 장난감을 몰래 가지고 온다면 그거는 뭘까요? 도둑질 네, 여기 나와 있는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다른 사람의 책을 빌려다가 갖다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아주 미워진 적이 있는 사람 네, 그런 적이 있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미운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어린이들 한 대 때려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른이 돼서 한 대 때리다가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인 여기 나오는 살인 자,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다가 엄마가 오면 얼른 감추고 너 뭐하고 있었니? 그러면 너 게임하고 있었니? 라고 엄마가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에요, 엄마가 나 홍보하고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네, 그거는 바로 여기 있는 속임이에요, 속임 자, 친구의 잘못을 이 사람, 제 사람에게 자꾸 퍼뜨리게 되는 것은 그건 뭘까요? 비반 네, 잘 안 해서 비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속에서부터 나와서 사랑을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를 나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암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다 라고 하느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는 다 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 어린이든 죄가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시고 노력하는데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이런 악한 생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에 대해서는 돌이 이기도 해서 돌이 따라와요 형벌이 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에 비브리스 9장 27절 쉬운 성경에 보면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 있고 죽은 남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로마 10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져주시는 선물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반에 있는 영생입니다 바로 이 죽음은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에 관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람의 운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줬다고 했습니다 그 해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고린도전에서 15장 3사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제 3일에 살리심을 받았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을 여기에서 대신 받아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죄 때문에 받아야 될 심판과 형벌도 예수님이 이미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너는 더 이상 심판 받거나 형벌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결책을 완전히 제시를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볼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 편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제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냥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믿음의 것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인이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다 선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거기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기도를 지금 목사님이 한 줄 읽으면 여러분도 한 줄 읽고 따라서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해서요.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무척 반하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또 뭘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소유한 분입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무지무지 부자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게 다 주시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카톡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편 34편 7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둘러진치고 지켜보호하신다 약속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보호천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원인이들은 거기 가서 밑거름도 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주신 것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을 좀 얘기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 더 공격할 수 있어요. 네. 사탄이 공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화를 나게 하기도 하고 막 거짓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사탄이 우리들에게 무너뜨리려고 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사탄은 계속 유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창대의 것을 말하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의 것을 가지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유혹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던 것이 지혜라고 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대접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짓 때는 거기에 거짓말에 속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정당화시키는 거짓말 나는 상대방에게 화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거짓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지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을 말하라고 했다. 사랑 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그녀는 예수님의 그 우리를 자녀들의 특권이 날마다 날마다 더 많이 경험 되시길 우리 주님의 경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비밀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비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 놀라운 지혜가 담겨있고 놀라운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자라가며 자라가며 더 많이 대달을 할 수 있도록 고맙시오.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힘하고 힘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 이 믿음이 더 자라가며 하나님 아버지 생명 얻은 그 삶이 풍성함으로 자라가서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반성가 563장은 같이 부리겠습니다.